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위원장이자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오늘 저희 청년들을 위한 사다리법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1탄으로 청년정치사다리법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치사다리, 주거사다리, 창업사다리, 사회안전망의 사다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사다리를 놓는 법을 발휘할 예정인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또 우리 청년정치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신 우리 민영배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 전용기 의원님 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안치지와 공감과 연대의 의사를 밝히는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배 의원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청년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장경태 의원님과 제가 청와대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할 때 청년정책을 함께 의논하고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에 관한 입법활동을 하는 한은 저는 계속해서 장경태 의원님과 함께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청년들에게 정치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우리 민영배 의원님께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계실 때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청년미래연석회의 그리고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그리고 총리실 산하의 청년정책추진단을 만들어서 청년기본법이 발효되기 전부터 함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결과로 여러가지 기구와 설치와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 그리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민병덕 의원님의 연대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갑의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청년정치사다리법을 공동 발의하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장경태 의원님 그리고 권용규 의원님 맵 비춰보면 제가 청년이 아닌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정치를 시작해서 경선만 10년 했던 지금 정치 새내기인 사람입니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근접하게 정치를 시작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미 무언가를 이뤄놓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 대한 진실한 열정만 있으면 정치를 할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청년정치사다리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년정치사다리법에 대해서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저는 청년은 저의 미래이고 저의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청년이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청년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허벅지에서 나오는 힘은 청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튼튼하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국 대학생위원장 출신으로 20대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20대 국회의원이신 전용기 의원님의 연대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기 의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비례대표에 출마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2030 국회의원을 하나는 한 번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30만 청년 당원들의 열망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대학생위원회가 생겼을 때 10년 전에 우리 장경태 의원께서 대학생특별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때부터 10년간 많은 청년 당원들이 2030 국회의원을 하나 만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결과가 저희 대학생위원장 출신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성전체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들만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민주화나 촛불정국에서 항상 청년이 주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목소리를 열심히 기성정치에 전달하고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성실히 청년들이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기자회견 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청년정치사다리법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늘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정치인문을 꿈꾸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정치는 누구나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하기 위한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기만 합니다 첫째로 도전의 벽이 있습니다 선거가 기성세대에게 인생을 건 도전이라면 청년은 낙선과 함께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둘째 경험의 벽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경험삼아 선거에 나가보라 합니다 선거는 당선되려고 하는 것이지 경험으로 끝나거나 배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편견의 벽이 있습니다 젊다는 이유 하나로 다음에 해도 된다고 말하며 기회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현행 정치관계법은 이러한 벽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청년들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에 청년정치사다리법을 발휘하여 청년들이 정치의 꿈을 품고 누구나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치사다리법을 통해 도전의 벽, 경험의 벽, 편견의 벽을 넘어 미래세대의 대안과 정책이 국민 여러분께 펼쳐질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정당법을 개정하여 당내에 부족한 청년 및 여성정치인 육성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정당이 청년 및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청년 및 여성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지원하고 추천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당내 청년 발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장애물을 제거하겠습니다 정당에서부터 청년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의 경상보조금 5%를 청년정치발전기금으로 만들고 선거에서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정치 신인들의 정치 진입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정당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선거 비례대표 의원 추천시 100분의 20 이상 청년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할 경우 청년 및 여성 후보자에게 당원당규로 정하는 가산점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저는 15년간 민주당에서 성장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도전의 벽, 경험의 벽, 편견의 벽을 힘들게 넘어야 하는 청년 정치인이 없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마음으로 청년정치 사다리법을 발휘합니다 현재 청년들에게 정치 진출은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가장 좋은 정치의 모습은 국민을 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젊은 국회, 더 젊은 지방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정치 사다리법을 통해 청년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이 모이고 나아가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는 희망의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했던 선거 비용 부담을 완화를 위하여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종례 100분의 50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전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통과에도 함께 힘쓰겠습니다 저는 청년정치 사다리법을 시작으로 채용, 주거, 창업, 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기회 차별을 제거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희망의 사다리,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정리 이상 기자에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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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